그래서 넌 오늘 집에 혼자 있어? 뭐, 아마도? 심심하면 나올래? 나중에 도서관 갈 건데 아니, 완전 재밌는데 혼자 있는 거 하긴 넌 가면 자겠다 어제처럼 코골면서 뭐? 내가 코골었다고? 아닌데? 코도 골고 잠도 되게 이상한 포즈를 가던데 지는 실눈 뜨고 잤으면서 너 때문에 못 잤다니까 웃기네 야, 아버지 야, 고은택 하이패션이야 내 눈에 왜 김유신이 보이지? 내가 이상한 거야? 아니 정상이네 어? 야, 베코랑 뭐야? 은택이네? 찾아 야, 베코랑 이제 어디 같이 갔다 와? 이 꼴로? 아, 베코랑이랑 영화 아파트 주민 이라서 그 요 앞에 빵집 갔다가 만났어 너희 왜 같이 있어? 나는 뭐 너랑 도서관 가려고 얘는 난 허랑 네가 전화 안 받길래 갔지 근데 빵은? 어? 빵 쓰러 갔다며? 어디 있어? 아 어, 그 빵이 아직 나올 시간이 아니래, 빵이 그만 물어봐 어? 그럼 너도 아직 밥 먹겠다 그치? 나랑 은택이 어제 밥 먹을 건데 같이 가자 나도? 응 니네 뭐 먹고 싶어? 나 아는 데인데 거기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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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으러 가자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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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